네, 8시 53분이 됐는데도 이렇게 동료자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3만 5천명 정말 그 열정, 아마 박 씨의 열정이 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콘텐츠는 좋았는데 방송은 솔직히 약간 지루한 면이 있었거든 아우, 근데 진짜 아주 에너지틱하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만은 안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방송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오시고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오시는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이슈체크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어제 보니까 삼성과 인텔이 한 해 만에 예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좀 있습니다 삼성이 인텔 5나노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라자 코드리 인텔 수석 부사장이래요 이분이 삼성 파운드리 행사 중에 하나가 세이프 포럼이라는 2020 이쪽에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에 28일 내일부터 오늘이네요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텔이 예전에 주가 급나간 게 7나노 공정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정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위탁 생산 맡기겠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주가 급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아무래도 TSMC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위탁 생산하면 근데 이제 TSMC가 워낙 대형사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또 AMD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는 일단 AMD하고 TSMC 이쪽 물량 받기도 버겁기 때문에 삼성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인텔이 삼성전자의 5나노 그러니까 7나노 뛰고 5나노로 공정으로 자사 제품 생산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7나노든 5나노든 할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 TSMC 외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인텔에 이게 수주가 진짜 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수주가 된다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대형 고객사 하나가 확보되는 거고 또 EUV 쪽으로 저번에 네덜란드로 이재용 부회장이 좀 갔다 왔지만 그 성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올해 2월달 실제로 어쨌든 삼성전자는 투자를 지금 막대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EUV 전용 화석 라인 지금 이미 가동이 들어갔고 평택 쪽에도 파운드리 라인 구축을 했는데 이게 투자비만 10조 원이고 예전에 하나금융투자에 김경민 연구원도 오셔가지고 TSMC랑 이거 따라잡으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언급한 기억이 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 시험 올리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조 원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워낙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앞으로 어쨌든 EUV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증권가 보고서는 한번 좀 보여드리면 아이폰 이게 메리츠 증권에서 일단 이거는 예상을 한 거예요 애널리스트 분이 예상을 한 건데 아이폰 10이 약간 상위 모델 있잖아요 프로하고 프로 맥스 이거를 좀 증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나 판매가 좋아가지고 엄청 좋다는데 아이폰은 맨날 나올 때마다 딱 발표하면 아휴 혁신 없네 망했네 이거 아니 근데 왜냐하면 우리 세 가족인데 나만 10이고 둘은 11이야 11이요? 아 11 슬쩍 12 얘기를 꺼내더라고 내가 10이야 김포니님부터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데 아직 11은 갈 때 아닙니다 슬쩍 맨날 그래서 망했다 이랬는데 항상 나오고 나서 한 2, 3도 있으면 야 이번엔 뭐 얘기를 이렇게 꺼내 좋다더라고 아 그렇죠 평소에 그래서 지금 아이폰 잘 나왔대 그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잘 나왔대 그거 근데 이 아이폰 모델이 좀 다양한데 약간 저가형 모델은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고 어쨌든 최상위 모델 이쪽에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 애플이 수요 예측 미스로 증산 요청을 하면 평균 10% 정도 더 증산 요청을 하는데 애널리스트 분은 이번 1차 증산 요청 물량을 한 모델별로 100만대 그래서 한 4, 5% 정도 추가 증산 요청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폰 12 시리즈가 아마 역대 아이폰 모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 될 것 같다고 언급을 했고요 아이폰 2번 시리즈가 역대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팔릴 거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당시 모델들이 그때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당시 보통 스마트폰이 짧으면 2년이고 좀 길어도 3, 4년이면 대부분 교체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7년 모델 교체 수요가 이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대부분 2018년, 19년 교체 시기 건너뛴 분들이 되게 많대요 17년 모델 쓰신 분들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면 대거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증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품주들한테 좋을 수 있는 뉴스 같아요 일단은 아이폰 쪽 17년 고객 아니십니까? 아마 그러시겠죠? 저가요? 그런 것 같아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체 시기가 오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교체 시기가 왔길래 뒤에 카바 있잖아요 슈피겐에서 이걸 바꾸고 새 폰처럼 쓰고 있어요 진짜 새 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앞에 필름 바꾸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아이폰은 중고 가격도 진짜 유지가 잘 되기 더 비싸요 한때는 삼성 갤럭시도 중고 가격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노트 3, 4 이 정도 나올 때는 아이폰 삼성이 비슷비슷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중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아이폰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 높아졌어요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오늘 일정은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PC게임 신작 엘리온 쇼케이스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그리고 역시 오늘도 실적 발표 LG 이노텔, 아모레퍼시피, SOL, OCI, W게임즈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카카오가 얼마 전에 자기주식 교환사체 발행했잖아요 오늘 나비비리니까 아마 누가 거기 참여하는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외국계 같긴 한데 한번 그것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증시는 시작하네요 예상지수는 한 10포인트 정도 요즘에 코스피가 조금 부진하긴 한데 오늘 한 10포인트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냥 보합 정도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웬일로 좀 오르는가 했어요 일단 오늘 LG화학이 국민연금 반대 때문에 일단 효과가 되게 좋네요 2% 이상 오르는 걸로 나오네요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물적 분할 안 하는 걸 좀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시초가 뜨는 거 봐서는 일단 LG화학이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10월 30일 날 결정날 텐데 외국인들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이 한 30% 넘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물적 분할 가긴 가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부만 만약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반대를 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물론 국민연금이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 안 했으면 사실상 거의 물적 분할 확실시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끝난 게임이지 36% 34%인가 갖고 있는데 특권자들이 LG랑 만약에 국민연금 합치면 40%가 넘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행한다 하더라도 뭔가 주주에 대한 배려, 지화적인 정책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그게 있겠죠 일단 시작은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일단 강세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강보압 정도라서 출발은 소폭 상승이고 그다음에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하는 기업들은 LG화학, 또 한우 시스템, 수소차, 전기차 관련 주고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한화 솔루션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NH투자증권이 어제 또 실적을 워낙 좀 좋게 발표해서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증권주요? 네, NH투자증권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1.7% 요새 석유학주도 워낙 좀 분위기 좋고 현대제철, 금융지주 이쪽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언택트가 올라서 오늘 카카오도 일단 출발 좋고 셀트리오는 아까 잠깐 오다가 뉴스 보니까 램시마 SC 병원에 가서 정맥주사 맞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집에서 직접 주사 넣는 거 있잖아요 피아주사, 램시마 SC 제형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를 아시아태평양 루마티스 학회에서 발표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병원 가서 정맥주사를 맞든 램시마 SC로 자기가 주사를 하든 아무 차이가 없다 동등성의 효능이 입증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조금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고 약간 하락하는 기업은 최근에 올랐었던 포스코 1% 빠지고 컨택트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GS 리테일 같은 코로나 완전히 다시 미국에서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백신이 화이자가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데 실적 발표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언급을 좀 약간 얼마 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 안에 다시 공개하겠다 좋은 결과 나오든 안 나오든 약간 이걸 미뤄버렸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라일 일리도 뭐 중단해버리고요 네 일라일 일리도 중단하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치료제 백신 나오는 게 정말 이게 참 기대는 하는데 참 말처럼 이게 좀 쉽게 되지는 않는 어제 오늘 카카오 같은 것들이 좀 견조하군요 그래서 그런지 카카오도 그래서 언택트 기업들이 일단 좀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휴젤이 요즘에 이제 메디톡스 분위기 좀 워낙 안 좋고 또 휴젤이 중국에서 그 이제 판매 승인 좀 받아가지고 뭐 다시 한번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2차 전지 섹터인데 오늘 뭐 어제 수소차 관련주 상하 프로테크 또 2차 전지 첨보 성장주들이 어제부터 좀 살아나고는 있어요 코스닥이 어제 분위기 보니까 그래서 일단 성장주들이 이끌고 있고 코스닥에서 좀 빠지는 기업은 펄어비스나 GS홈쇼핑 GS홈쇼핑은 이제 아무래도 홈쇼핑 관련주인데 일단 이쪽에서는 좀 약간의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뭐 그렇게 큰 변동 없이 뭐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좀 지수가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건 삼성인자가 좀 좋지는 않아요 삼성 물산도 안 좋네요 삼성 그룹주들이 오늘 일단 1% 빠지고 어제 좋았던 현대차도 1.4% 확실히 기아차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는 우리 염차장이 맞는 것 같아 그때는 처음에는 현대차가 비슷하게 오르고 있었거든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아차네요 그다음에 쭉쭉 벌어져서 기아차는 거의 10% 오르더만 그런데 기아차는 아무래도 지배구조 이슈에서도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현대차는 금융 수익이 많았는데 기아차는 그냥 자기 찐 수익이에요 그냥 자동차 SUV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유지용 연구원한테 물어보니까 자동차 회사가 어제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7%가 넘었거든요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도요다가 옛날에 10% 찍은 적이 역대 최고였고 역대 자동차 산업에서 최고 네 거의 한 최근 한 몇 년간 봤을 때 그런데 이게 7%면 이런 코로나 위기 때 이건 뭐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이 좀 놀란 거 아닌가 그렇긴 해요 나도 우리 2%도 카니발을 몰고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연예인들 국회의원들 다 카니발 타잖아요 야 저게 카니발이 좋은가 그때 물어보니까 얼마 많이 안 비싸대요 생각보다 나는 차가 크고 막 까만한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요새 뭐 차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박 그래서 SUV 특히 카니발이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차도 잘 만들기도 새로 나온 카니발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어제 개인들이 사실 어제 좀 보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코스닥 개인들이 그냥 다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사실 장중에 그런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싹 받아가는데 제가 이따가 그건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시는데 코스닥은 거의 안 사고요 코스피만 좀 사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닥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역시 아직은 매수 쪽으로 돌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에서는 창투사라든가 요새 온실가스 관련주들 좀 강한 편인 것 같고 사료 기업도 오랜만에 강한데 아 이지바이오가 무상증자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료 쪽인데 그래서 아마 주가 좀 오늘 급등은 17% 정도 오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지열병 조류독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쪽 관련주 수혜주들 좀 약간 움직임이 좀 나오고 태양광 관련주도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에서 약간 하락하는 쪽은 손해보험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3일 연속 떨어져가지고 확실히 금융주는 금리에 그냥 바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하락으로 은행 손해보험 사실 신한지주도 실적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분기 순위 1조 넘어버렸어요 KB금융에 이어서 실적은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하고 또 은행주들 배당 제한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최근에 그것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우발 채무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금융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뭐 그런 느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전체 시장은 지난주하고 좀 흐름과 좀 반대로 코스피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어제부터 바뀌어버렸어요 코스피 꺾이고 코스닥이 일단 기술적이지만 반등 오늘도 코스닥이 0.8% 올라가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이 매를 먼저 맞았잖아요 사실 매를 일단 먼저 맞았고 사실 대주주 양도차익과세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삼성연자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코스닥 중소용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영향을 먼저 받아서 한 12% 빠져버렸잖아요 코스피는 얼마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제 김 프로님이 물어보셨지만 신용담보대출 관련해가지고 약간 반대매가 좀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오전에 어제요? 보통 그거 좀 나오면 어제 아침에 좀 나왔을 거예요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국내 대표 대용주들 보면 연말에 항상 그러니까 4분기 보면 12월 선물옵션 만기까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관투자자 쪽에서 금융투자가 항상 배당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가거든요 비차익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대용주한테 좀 강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주에도 계속 들어왔었어요 기관들은 코스닥은 다 던지는데 코스피 대용주는 사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바뀌어버렸어요 기관들이 코스피 좀 정리해버리고 오히려 어제는 좀 코스닥 샀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오랜만에 제가 이제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약간 살아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코스피가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약간 지금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제 제가 표를 하나 좀 만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기사도 좀 있었고 또 어느 분이 이게 블로그에 뭐 이런 걸 좀 쓰셔가지고 제가 한번 참고해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봤는데 이게 코스닥 역대 외국인 순매수와 지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다섯 번째 외국인이 산 하루 만에 산 걸로는 다섯 번째인데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어제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샀던 게 올해 6월 16일 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전날 다 지수가 대부분 급 나간 날이에요 급 나가고 다음 날 외국인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전날 마이너스 7%가 빠졌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북한이 전쟁할 수 있다 김여정 그때 이제 부부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북한 도발과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기사도 나오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전쟁 난다 막 이래가지고 코스닥이 7% 폭 나간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외국인이 다 이걸 사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플러스 6% 올랐고 이제 D 플러스 5는 일주일 그 다음 D 플러스 20은 이제 그날 이후로 한 달인데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다 올라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작년 8월 6일이 뭐냐면 신라젠 기억하세요? 팩사백 임상 쇼크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젠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마이너스 7% 찍은 날인데 외국인들은 다음날 또 이걸 과감하게 사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신라젠을 샀다는 건 아니에요? 코스닥을 샀다는 건가요? 네 코스닥을 사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날 이제 다 빠져버렸으니까 코스닥 기업들이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7% 올랐고 20일 후에는 14%나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7일은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죠 글로벌 확산 그때 그 전날 마이너스 3% 빠졌는데 이제 그날 2,500원 샀는데 물론 이제 그 후로 코로나가 더 확산돼가지고 더 많이 빠졌어요 한 6% 더 빠졌는데 한 달 후에는 무려 20% 가까이 올랐고 네 번째가 이건 좀 특이한데 이건 예매입니다 이거는 이제 8월 30일 날 2,400원 샀는데 이건 왜냐면 시젠 알테우젠이 MSCI 지수 편입인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샀는데도 어쨌든 일주일 내에는 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요건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게 확정은 안 됐지만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2,360원은 결코 이 무게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하루 산 것 치고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폭나가는 장에서 대주주 물량 뻔히 나올 거 아는데 어쨌든 엄청난 매수를 해버렸어요 어제 역대 5위 하루 만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일단 저가에 스마트 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뭐 들은 거 아니에요? 듣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뭔가 정보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못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ESG가 이색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외국인들이 앞으로 일주일 한 달은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과거 데이터 보면 2,300억 원 정말 많이 산 거고 어제 많이 샀던 기사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샀던 게 바이오예요 역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는 시젠 시젠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제넥신, 알테우젠, 휴젤 그다음에 주로 또 샀던 게 기술주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첨보, LNF, 반도체, 동진세미캠 이 기업들을 대량으로 순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코스닥을 일단 어쨌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데이터만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수급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항상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급락할 때 사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많이 빠지면 들어와서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외국인들이 올라갈 때 팔긴 팔아요 이게 장기 투자용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항상 보면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까 태양광 업종들이 좀 강하긴 한데 하나금융투자에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어제 보고서 쓴 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 태양광의 경쟁력이라 그래가지고 2025년까지 지금 73.4조 원을 그린 뉴딜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5년에 걸쳐서 총 30기가와트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이 1년 단위로 한 사람이 6기가와트인데 지금 보통 최근 태양광 설치장이 2에서 3기가와트 정도래요 앞으로 2배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보면 이게 국내 OCI나 하나솔루션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위그루족 있잖아요 그거 인권 탄압 때문에 그거 폴리실리콘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원재료 수입 금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아까 잠깐 확인해보니까 세계 1위 태양광 패널에서 퍼스트 솔라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3분기 또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오늘 약간 모멘텀이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의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키움증권에서 파라자일린이라고 PX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PX요? PX 그러니까 우리 옷 보면 이렇게 요즘에 양복도 그렇고 셔츠도 옛날에 대부분 면이었는데 폴리에스터가 들어가잖아요 섬유로 그게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그거를 만드는 원료가 TPA라고 있어요 TPA를 만들고 이제 TPA 같은 건 주로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TPA를 만드는 또 원료가 아까 말씀드린 파라자일린 PX입니다 PX는 대부분 정의회사들이 만들어요 SK이노베이션, SOE 정의회사들이 사실은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사업도 다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PX가 엄청 예전에는 호황이어서 이거 설비 투자 엄청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급감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효자가 돼버린 거죠 옛날에 진짜 효자였는데 불효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실적도 안 좋고 한데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증설이 많이 나온대요 이게 워낙 좀 증설 물량이 좀 많은데 내년부터 이제 증설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방산업이 TPA라고 했잖아요 TPA 공급을 하는데 TPA 물량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늘지만 내년도에도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PX 수급이 이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캠즈코 에너리스트도 이제 그걸 보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유가가 못 올라가서 정의주가 안 좋긴 하지만 PX 쪽으로 만약에 내년에 이분 얘기처럼 마진이 살아난다면 정의주한테도 희망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이렇게 보면 좀 쩔어있는 업종이 정의주거든요 정말 못 갔잖아요 석유학은 그래도 많이 갔잖아요 요새 롯데킴이 소일 실적 발표 했잖아 이제 비참하던데 아니요 오늘 오늘 합니다 오늘 오늘 해요 적자 나올 거예요 오늘 해요 오늘인가? 네 아마 적자 나올 것 같아요 뭘 미리 보신 거예요? 예상치 보신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예상인데 예상치 염성한 차장이 방송하는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예상 예상이구나 예상입니다 거기는 천억 정도 흑자로 예상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마 적자 나올 것 같아요 적자예요? 네 적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정의주를 굳이 이렇게 실적 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어차피 적자 나올 거 다 아니까 근데 앞으로 항상 보실 게 안 좋은 기업이 계속 안 좋아지는지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지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정의협정은 워낙 지금 너무나 밑에 있으니까 좋아지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또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석유학만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뉴스 보니까 유상증자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펀드 새 주주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7500억 규모 그래서 오늘 KTV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 이게 자기가 평가를 원래 15조 원 정도로 같이 평가를 했는데 17조 원 정도로 가치를 좀 더 상향 조정했고요 유상증자 대상이 글로벌 4대 사모펀드 이게 미국계라고 하는데 TPG 캐피탈 여기서 사모펀드 한다고 하고요 유증이 끝나면 자본금이 2.5조가 되고 신용대출 시장에서 지금 KB 신안에 의해서 3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가 규모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카카오뱅크 보시는 분도 주의하실 게 이게 지금 만약에 이 가치로 평가를 하면 주당 가격이 2만 3천 5백 원이 나와요 카카오뱅크 그런데 지금 장액 가격이 9만 원이 넘어요 장액 거래 가격이 괴리율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 이게 싼 건지 아니면 장액 거래가 비싼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괴리율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어쨌든 좁히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카카오뱅크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제가 어제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 좀 몇 개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잘 나온 기업들은 제가 이제 체크해보니까 삼성 SDI, 골프점, 고려와연, 보령제약, 신안지주, 삼성 SDS, 현대제철 이 기업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삼성 SDI를 대부분 다 좋게 보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이 그냥 이게 이례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 미래스 대우에서는 제목도 되게 좀 자극적이에요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단은 그렇게 아예 써버렸더라고요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이게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고 고무적인 게 전기차 배터리가 드디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4분기에는 유럽 쪽에서 판매량 늘어나니까 상당히 좋고 지금 사실 원통용 배터리를 LG화학하고 일본의 파나송인만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이거를 삼성 SDI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원통용 배터리 개발 중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테슬라를 겨냥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원통용 배터리는 테슬라 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겨냥하겠죠 자기는 좀 납품을 하려고 하는 건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이 부분은 향후에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까지 다 나온 거죠? 네 오늘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염벌리 염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과 오늘 주요 일정들까지도 쭉 살펴봤고요 또 주요 보고서들도 읽어볼 만한 것 챙겨주셨습니다 매번 아침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내일 아침도 또 염차장님과 함께 장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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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보컬 Ivan 이 이민 지